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스텝 바이 스텝은 아니고 오늘은 테이블 뮤직 뉴스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DJ 코리아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민트 세일 카우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일 오늘이 12월 9일이에요. 12월 1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엔 윈터 세일이 아주 작은 규모였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장비들의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야무야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했나 안 했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는 윈터 세일이 무난히 규모가 다시 늘어난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한번 여러분들과 쭉 보면서 어떤 제품들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하는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DJ 분들이라서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분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이버에서 DJ 코리아 시고 들어가시면요. DJ 코리아 그리고 DJ 코리아 몰 두 개가 나오는데요. DJ 코리아는 회사의 사이트고요. 아래 내려가서 DJ 코리아 몰 여기에 클릭해보시면은 이게 바로 DJ 코리아 판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DJ 코리아 판매 사이트 들어가시면 가장 위에 2023년 민트 세일이라고 뜨죠. 자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12월 11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12월 25일 대략 한 2주 동안 열리네요. 1년에 단 한 번 추운 겨울 뜨거운 혜택 최대 50% 할인. 이 말 뜻은 50% 할인되는 거 한두 개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나온 브랜드를 보시면은 파이오니아 우리나라 공식 수입처가 DJ 코리아니까 파이오니아 당연히 있고요. 뉴디지, 유막, 대논, 레인, 알레니스, 덱세이버, 프로엑스, 페이즈, 워터폰, 12인치 스킨, 세라토, 오야이대, 헤드라이너, AI, AI, AI. 이번 세일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뉴디지 전제품 30% 할인. 이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 최고 30%가 아니라 전제품 30%야. 그리고 세라토 전제품 30, 40% 할인.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브랜드 케이블 특별전.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다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 이 윈터세일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면 이때부터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에 보면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눈여겨봐야 될 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라토 먼저 들어가보죠. 세라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세라토 소프트웨어가 할인된다는 거. 예전에 이 윈터세일 때 소프트웨어를 할인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윈터세일에서는 소프트웨어 할인이 들어갔어요. 어차피 가입을 하실 거면은 이번에 이 할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라토 슈트가 39만원. 정가가 65만원. 그리고 트럭킷. 정가가 44만원인데 할인가가 25만 8천원. 대략 한 40% 정도 할인을 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컨트롤 바닛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는데 이쁜 거 있으면 사세요. 그 다음에 아 UDG. 전부 30%예요. 본인이 플라이트 케이스나 혹은 소프트 케이스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사셨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디제이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USB 케이스. 3만 1,500원. 사실 USB 케이스는 항상 인터셀 때 나왔어. 왜냐? 항상 우리가 샀거든. 이 USB 케이스가 장점이 뭐냐면요. 가지고 있잖아요. 디제이들 중에 누구 생리다 그러면은 이거 주기 너무 좋아. 원래는 3만 5천원짜리지만 3만 1,500원에 쟁여놓는 거지. 그렇게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디제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헤드폰 가방인데 USB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USB가 들어가. 자 이게 9만 9천원짜리인데 6만 9천 3백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DG는 매년 인터셀 때 항상 할인을 합니다. 만일에 너무 사고 싶었던 거야.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겠지만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1년에 한 번이나 쓸까? 이런 거라면 내년에도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돈이 쪼들린다. 내년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들이 지금 오야이대 케이블들이 있잖아요. 다 30% 할인을 해요. 물론 나는 아무 케이블나 써도 돼. 크게 문제 없어. 안 사셔도 됩니다. 오야이대 케이블이 가성비가 좋은 케이블은 아니에요. 저희 같이 케이블도 좀 신경을 쓰는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희도 지금 오야이대 A2B 케이블이 있는데 오야이대 B2C 케이블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두억이 사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현장에 가서 DJ들한테 USB 케이블 주잖아요? 딱 보면서 요즘에도 이런 거 써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날 보더라고. 허브를 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USB-C 케이블 괜찮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패키지로 한 번 봐볼게요. 주목할 만한 게 이 패키지 상품 보면요. 3,000세트가 1,142만 원에 나왔어. 원래 원래. 원래 1,269만 원. 혹시나 플래그십 장비를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100만 원 정도가 좀 비싸서 못 샀어. 이러신 분들은 기회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도 하이엔드급이나 잘 나가는 제품들은 할인율이 적어. 10%야 10%. 많은 거는 2,30%까지 할인들을 가고 아닌 거는 10%, 15%까지 할인이 가니까 어 나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DJ 좀 입문하고 싶어. 혹은 집에 있는 장비를 전부 다 바꾸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패키지도 괜찮아요. 쓸말은 꽤 있어 진짜. 아 근데 난 사실 이번에는 UDG가 제일 마음에 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고 싶은 거 있으셨는데 부담이 되어서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윈터 세일이요. 은근히 쏠 때 없이 빨라요. 그러니까 만일 이걸 보셨다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바로 확인해보고 가격 괜찮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주문을 누르셔야 됩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분. 좋은 구매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